안녕하세요 날씨온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소만입니다. 소만절기는 만물이 성장해서 가득 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가 되면 농촌에서는 모내기가 시작되고 보리배기 또 잡초 제거 등으로 한참 바쁜 시기가 됩니다. 한편 이 시기에 새로 수산하는 대나무 죽수는 그 맛이 담백하면서도 구수해서 계절식 가운데 별미를 차지하기도 하는데요. 제철 음식만큼 좋은 보양식은 없겠죠. 미리미리 여름 보양식 잘 챙겨 드시고요. 건강한 여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월 21일 발표된 앞으로 한 달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한 달간 전반적인 날씨 전망을 보시면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기후 변화가 크겠습니다. 또 후반에는 남쪽에서 활성화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 한주별 상세 내용 보시면 우선 6월 1일부터 7일 사이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후로 6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과 남서류의 유입으로 일시적인 고온 현상을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지금까지 1개월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